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민 입니다. 오늘은 우리 정나눔 가죽공사장 봉사도 하고 지금 또 낚시대회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촬영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하다 체류하면 매관이 많이 누겼는데요 다미님 내 손을 일로 발푸는 중 하지만 지침ética 밖에 안 걸려도 되나? 나는 많이 남은 중 하나 둘 셋 발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